먼저 근래 들어 가장 주목받는 화제, 정동원 씨와 MBN 간의 파격적인 협력이 성사된 사실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감동에 눈물을 흘린 서예진 PD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동원 씨는 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협력의 배경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동원 씨와 MBN의 관계는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에서의 부당한 하차 이후 양측의 계약 캐지와 함께 MBN은 정동원 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의 관계가 다시금 복잡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 스태프에 따르면 정동원 씨는 오랜 고민 끝에 MBN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새로운 작품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3개월 동안 서예진 PD가 진두지휘하여 기획한 것으로 불타는 트롯맨 탑7에 참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MBN 측은 현재 탑7의 인기가 다소 미미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신작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서예진 PD는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인해 상부의 신뢰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정동원 씨에게 접근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동원 씨가 서예진 PD를 용서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정동원 씨의 참여 덕분에 서예진 PD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탑7 멤버들은 정동원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활동 복귀를 설득했으나, 정동원 씨는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 씨의 합류 소식을 듣고, 멤버들은 새 프로젝트의 대성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수 정동원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회원수 3만 5천9백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개설된 파라다이스는 정동원 씨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최신 소식을 구독하시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 레터에서 만나요. 다음 뉴스 레터에서 만나요.